봄투데이 헤이블의 갤럭시 S3 사피아노 천연가죽 카드지갑형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안쪽에 보시면 흰색 천으로 쌓여져 있고요. 색상은 레드 색상입니다. 귀여운 벨트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품질보증서가 들어있고요. 사출은 젤리 케이스, 젤리 사출로, 말랑말랑 젤리 케이스 사출로 흰색이시고요. LTE 3G 공룡이세요. 끼워보겠습니다. 사출 부분도 잘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카드 수납공간이 있으신데요. 하나, 둘, 셋, 넷, 총 네 군데 있으시고요. 카드를 끼워보겠습니다. 옆면은 지폐 수납공간으로 지폐 수납이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지폐를 수납해주면 되시고요. 안감은 고급 3호드 소재로 안감을 확인해드릴게요.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시고요. 외부를 보시면 천연 소가죽으로, 사피아노 가죽으로 제작이 되셨는데요. 굉장히 앰부 처리가 강하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독일의 육합실을 사용해서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한 디자인이신데요. 하나하나 이제 수제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권고하십시오.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like, 있다고ân väldigt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